대표님 오달수님 오셨습니다. 어, 교수님. 잘 지내셨죠? 자리도 별일 없지? 네. 이쪽으로 앉으시죠. 민지 떠난 건 알고 있지? 아, 예. 네. 떠나기 전에 사편에서 알았습니다. 많이 섭섭하시죠? 어쩌겠나.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. 예. 아, 할아버님은 좀 더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. 아직은 아니야. 지금 상태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잊혀진 기억들을 자꾸 되살리는 게 최선이라고 하네. 예, 아버님. 어머니가 많이 힘드셔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회장님께서 말벗을 해주시니까 많은 도움이 돼. 고맙네, 걱정 말게. 예. 저기, 제 취업 문제는 아버님께서 안정될 때까지 좀 뒤로 미뤘으면 좋겠네. 아휴, 그럼요.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. 오늘 새벽에도 아버지가 없어지셔서 한바탕 소동을 했어. 예? 자네 집에 가계셨네. 아휴,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. 아버님 곁을 비우기가 난 몹시 불안해. 저, 어쨌든 제 취업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. 고맙네, 김대표. 자네한테는 여러 가지로 미안해. 아휴, 아닙니다 아버님.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. 하...